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 특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급 8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합니다. 청와대가 오전 10시부터 발표 예정인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장관급 8명 주미합중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최기영. 최기영 장관 후보자는 현 서울대 전기전보공학부 교수로서 반도체 분야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으며 현재도 AI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 연구산업 발전의 산증인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국가 연구개발 혁신을 주도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는 등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ICT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조국. 조국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용되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출력을 가지고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김현수. 김현수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농림식품부 차관으로 정통 농정 반려 출신입니다. 탁월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 처리가 합리적이고 빈틈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농업과 농촌 일자리 창출, 공익형 직불제 개편, 국민 먹거리 안전 강화 등 당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축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등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의 이정옥. 이정옥 장관 후보자는 현 대구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이자 여성평화외교포럼 공동대표입니다. 평생을 여성과 국제사회 관련 교육연구 활동에 매진해온 원로 사회학자로서 여성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활발한 정책 자문, 시민단체 활동 등을 토대로 국제적 수준의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역량을 갖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성평등 사회기반 마련,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청소년 보호와 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 등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한상혁. 한상혁 위원장 후보자는 현 법무법인 정세 대표 변호사이자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입니다. 방송통신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미디어 전문 변호사로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방송통신 분야 현장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입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과 방송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여 방송통신 이용자 편익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조성욱. 조성욱 위원장 후보자는 현 서울대 교수로서 38년 공정거래위원회 역사상 첫 번째 여성위원장 내정자입니다. 고려대 경영대학 첫 여성교수, 서울대 경영대학 첫 여성교수 등 전문성과 학문적 성과로 유리천장을 수차례 뚫어온 기업 지배구조, 기업 재무 분야 전문가입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공정경제의 제도적 완성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당면 현안을 차질없이 추린하고 공정경제를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은성수. 은성수 위원장 후보는 현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으로서 기획재정부에서 경제금융 분야 중요 지휘기를 담당해온 전문관료 출신입니다. 탁월한 정책기획력과 강한 추진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산업구조조정 등 굵직한 정책 현안을 해결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시장과 산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혁신 가속화, 금융산업 선진화,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등 당면 현안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가보훈처처장의 박삼득.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내정자는 현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으로 30여 년간 군에 몸담으면서 야전 및 정책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예비역 중장 출신입니다.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재직 중에는 조직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는 평가입니다. 군 재직 경험, 공공기관 운영 성과, 활발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끝까지 보답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보훈 철학을 구현할 적임자입니다. 보훈 확산을 통해 국민 통합에 기여하고 제대 군인과 보훈 가족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 미합중국대사관 특명정권대사 이수혁. 이수혁 특명정권대사 내정자는 제20대 국회의원으로서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1975년 외무고시의 합격, 공직에 입문한 이래 외교통상부 차관보, 국가정보원 제1차장 등 정부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친 외교 전문가입니다. 한미 간 외교관계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당면한 외교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개강 및 특명정권대사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도덕성을 기본으로 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우선 고려했습니다. 또 여성과 지역 등 균형성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강으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사실상 완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들으신 대로 법무부 장관의 조국 전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모두 8명의 장관급 인사 그리고 신임 주미대사가 발표됐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과기부 장관의 최기형 서울대 교수 그리고 농식품부 장관의 김현수 전 농식품부 차관, 여가부 장관에는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또 방통위원장에는 한상혁 변호사, 공정거래위원장의 조성욱 서울대 교수, 금융위원장에는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고은처장에는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장이 지명됐습니다. 또 주미대사에는 이수혁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